숟가락만 떴다 하면 조회수가 기본이 200만 소식자 1 박소연입니다 소식자 2, 달아입니다 식단은 있는 소식자예요 오늘은 뭐 드셨어요? 늘 10년째 아이스 바니라 라떼 네? 커피요? 이게 아침부터 먹던 거죠? 네, 아침부터 먹는 거예요 그 잼 들어있는 파 있잖아요 잼까지 못 갔어 삼각김밥 같은 거 먹어도 안 했어요 한참 가야 돼, 한참 가야 돼 저는 좀 다양하게 먹어요 소연 언니랑 다르죠 치킨 스낵러드 라면 한 봉지 대식가 맞아요, 진짜 진짜 쯔향이네 쯔향이네, 쯔향 이 안에서, 이 안에서 쯔향이야